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에 또 예일다육에 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간판을 찍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요 사장님 전화번호가 있어요 여기다가 주문도 하세요 아 주문은 안되겠네요 왜냐면요 여기 택배는 안돼요 뭔 일 있으면 여기다가 문의하세요 사장님 전화번호도 있고 예일다육입니다 남사에 있어요 남사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는 tp tp 같아요 tp 5만 5천원 아 본생 인데요 이거 2만 5천원이 되겠네요 아 아 아이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아 이 아이가 꽃은 이쁘네 이게 아 아 이름 뭐더라 아 아 꽃이 진짜 특이하네요 이름이 없어요 얘는 흑룡각 흑룡각 3,000원이고요 3,000원으로 그냥 써놨네요 이건 멕시코 자이언트고요 가격이 99,000원 5,000원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럽천금장 시일 가격이 3,000원이 되겠어요 유럽천금장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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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2,000원 그리고 이 아이는 가스테라이 10,000원이 되겠네요 10,000원이 되겠네요 10,000원이 되겠네요 10,000원이 되겠어요 10,000원이고요 페스티벌 페스티벌 이거는 3,000원 3,000원으로 되겠네요 이 아이들은 15,000원인데요 이 아이들은 15,000원인데요 다른 묵은둥이가 많아서 여기 한번 나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장식용으로 좋겠어요 집에다 두면 너무 이쁘네 이 아이 이름은 오각 철학 25,000원 가격 세일하면 13,000원 돈 되겠네요 아 이거는 수련 수련 수련인데요 오래목원입니다 이 아이는 블루폭시 이 아이는 시원한 이름이 있네요 이 아이는 펭킹 펑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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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킨이고요 너무 다고지게 생겼어요 자구들이 많고요 이 아이는 10,000원 10,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한번 볼까요 여기 핑크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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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16,000원으로 되어있어요 tension 16,000원 16,000원이면 얼마인가 8,000 원인가 10,000원 미다면 1,000원 étaient 16,000원 $17,000원 25,000원 8,000원인가 제가 concept 이거는 대비 군생인지 철원인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45,000원이에요. 그러면 2만원, 3천원, 2만원 넘어요 이런거다. 그렇죠? 대비가 엄청 좋다. 이야, 멋있다. 판매 완료. 판매 완료네요. 이쪽에 또 볼까요? 여기는 누다인데요. 누다인데 15,000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절반 가격이죠? 세일하니까. 이거는 정량가. 제가 이름이 있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이름이 있는 것만. 로라. 로라가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구들이 많이 달렸어요. 얘도. 이름이 있는 애만 찾아서. 슈미리스. 이거는 판매 완료됐네요. 판매 완료됐네요. 판매 완료됐네요. 판매 완료됐네요. 이러면 다 판매 완료됐네요. 애들만 저기 낫네. 판매 완료됐네요. 판매 완료됐네요. 팁씨앤크림. 이건 가격이 없네요. 이거는 가격이 없어요. 이거는 파이안 아이스. 판매 완료됐네요. 가격이 없어서 여기에 붙어있네요. 이 가격대가 나가면 4만원대 이 아이가 이쁘다 50% 세일하는 집입니다 예의가 여기고요 이게 다 농장에서 재배해서 나오는 애들이에요 원인들이 다 재배를 하시더라고요 핑크자이언트 핑크자이언트 5만5천원, 2만5천원, 2만2천5백원이 되겠네요 이 아이는 SP고요 군생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넣어라 좀 보세요 아 군생 진짜 멋있는 데가 얼마나 8만원, 4만원이 되겠네요 이거 보세요 군생이 크죠 세상에 벤바디스데요 여기에요 벤바디스 반가격이면 2만7천5백원 여기는 안구 만원이면 5천원이 되겠어요 이거 엄청 큽니다 이거 네 좀 한번 볼까요 이렇게 50% 할인합니다 7만원 이상이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택배 뜨겁 explosion 여기 ви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솨도 많고요. 바이솨. 바이솨은 15개 만원입니다. 만원. 여기다 써놨네요. 15개 만원. 다 끝까지 15개 만원짜리고요. 이쪽으로 볼까요? 그 아이도 너무 예쁜데 이름이 없어요. 가격이라도 볼까요? 시세가가 15,000원으로 되었어요. 바이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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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이솨. 완전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멋있다. 와 멋진 작품이네요. 한을 찌르겠네. 유엔의 진주 한번 볼까요? 유엔의 진주가 여기 가격이 안 붙어있어요. 아쉽네요. 방울 봉랑이가 만원짜리 같아요. 2만원으로 되어있죠? 반가격에 2만원이 되겠네요. 2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거 블랙탑. 바위설레. 목데리에서 굵은거 봤어요? 이게 블랙탑이라네. 7,000원인가. 7,500원인가. 8,000원인가. 청목이 4,000원. 지금 이거 말랐어요. 갔다가 너로운데 좀 신고 물 좀 푹쭉쭉 해네요. 이거 엄청 이거 보세요. 말라서 쫄쫄쫄쫄해요. 멋있는 아이인데. 너로지면. 이거 4,000원이면 괜찮다. 정말. 네. 오늘 항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